2차 진지 섹터를 투자할 때 개별 종목으로 투자하지 마십시오. 저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때도 포트 단위로 투자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지나친 분산 투자는 리스크도 분산시키지만 수익도 분산시키기 때문에 제가 그 이상을 투자하라고 말씀드리지 않고요. 단순히 기업을 이야기하는 것보다요. 제가 기업 이야기는 사실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언급은 하겠으나 이래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잘 언급은 안 하는 이유가 일단 이게 같은 주식이어도 당초에 좋다고 소개했으나 이게 사실은 우리가 계속 아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투자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 오늘 어떤 종목을 말씀드리더라도 오늘 제 이야기를 참고하시되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추가로 더 스터디를 하시고 투자하고 나서도 계속 모니터를 해가면서 계속 알고 있는 상태로 회사가 변화 발전함에 따라서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이 회사의 어떤 가치나 어떤 매력도 대비해서 그 주가가 적정한지를 따져가면서 그렇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연구소 회원들한테는 제가 계속 그렇게 이제 거의 데일리로 그 회사들을 모니터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판단들에 대해서 제가 가이드를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종목들을 소개하면서 가는데 유튜브에서는 사실 뭐 웅달책방 제가 나왔지만 다음에 언제 또 나와서 말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거고요. 다만 제가 큰 틀에 그냥 이야기들 좀 드릴게요. 2차 진지 섹터를 투자할 때 개별 종목으로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냥 저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때도 포트 단위로 투자하라고 말씀드리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대략 한 6, 7종목 정도 골라서 투자하시는 게 좋고요. 이건 너무 지나친 분산 투자는 리스크도 분산시키지만 수익도 분산시키기 때문에 제가 그 이상을 투자하라고 말씀드리지 않고요. 그런데 또 막 한 두세 종목 이렇게 투자하고 만다 그러면 그건 적절한 수준의 집중 투자가 아니라 몰빵 투자에 가깝거든요. 워렌버핏은 집중 투자는 하더라도 몰빵 투자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학적으로 보면 포트폴리오에 따른 리스크 분산 효과를 보면 한 15개 종목 지나가면 리스크가 거의 다 분산되는 걸로 나와요, 종목이. 그런데 그러면 이제 문제는 수익도 분산이 되잖아요. 그런데 6, 7개 종목을 투자하면 리스크를 분산하는 효과가 거의 한 4분의 3 정도 분산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6, 7종목 정도는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모니터해가면서 자기가 잘 아는 상태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종목들 골라서 이렇게 투자하면 또 그 수익도 상당히 누리면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7종목 정도를 말씀드리고요. 그 6, 7종목 중에 향후 5년 동안은 2차전지 섹터의 비중은 최소 50% 이상 들고 가라.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2차전지 섹터를 투자하실 때 제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조금 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골라야 되는 2차전지 섹터의 종목이 있고요. 반면에 내가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 느낌이 들고 또 지속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지속성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지속성 있게 투자할 수 있죠. 2차전지 섹터의 주요 플레이어들이라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그때그때 주가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을 그 구간, 수익이 많이 날 구간에 집중적으로 좀 투자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종목 고르는 게 조금 달라요.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가능하면 2차전지 섹터에서 1등 업체, 대형주 이런 것들을 좀 고르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좀 지속성은 떨어지더라도 수익을 그때그때 많이 내고 싶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스몰캡이거나 후발주자이지만 선두주자가 초기에 가파르게 성장할 때 또는 주가가 오를 때처럼 그런 모멘텀을 앞두고 있는 또는 2차전지 섹터 안에서도 새롭게 좀 부각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좀 투자하는 게 좋은데요. 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면 1등, 배터리에서 1등 어느 업체일까요? 네, LG연솔리죠. 그다음에 양극재에서 1등. 에코프로비엠 투자하시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처럼 이른바 리튬이라도 강물, 소재 이런 쪽에 수직통합 체계를 구축한 회사. 그런 회사들 투자하시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회사들은 이미 시청도 큰 회사들이고 망할 염려 전혀 없는 회사들이고 계속 성장할 회사들이잖아요. 그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은 그냥 K배터리가 향후에 계속 승승장구할 것 같다. 그런 흐름만으로도 그냥 투자하고 계시면 그냥 몇 달 후 이렇게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2, 3년 후 또는 아주 넉넉 잡아서 2, 3년 후, 5년 후 이 정도 보시면 다 그냥 최소 몇 배씩은 올라있을 종목들이에요. 그냥 그렇게 투자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 2차전지 섹터도 그런데 이게 흐름을 보면 매번 이렇게 우상향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2차전지 섹터가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주목을 받아서 오버슈팅하는 구간이 나와요. 단기적으로는 그러면 전체 포트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종목들이 오버슈팅할 때는 약간 수익 실현하시고 전체를 다 하지 마시고 중핵 물량은 갖고 가시되 어느 정도 오버슈팅이 나온다 싶을 때 그럴 때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예를 들어서 한 2, 30% 정도 수익 실현하셨다가 또 그다음에 또 조정을 받는 구간이 오면 그때 확보하셨던 현금 가지고 또 쌀 때 조정 충분히 받았다 싶을 때 그때 매수해서 그걸 한 5년 정도 동행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5년 안에 최소 5배는 오릅니다. 그러면 아니 이렇게 쉽게 투자하는 방법인데 뭐하러 경기순환주의에다가 물론 그 주식 투자에 능하시고 종목들 잘 아시는 분들은 그리고 스터디 많이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반도체도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 사이클의 바닥에서 그다음 사이클의 고점까지 이렇게 가면 보통 한 3배씩 오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파악할 수 있는 분은 투자하시면 되죠. 사실 반도체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 수준인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길게 보면 투자하기 괜찮은데 다만 이게 사이클을 그리는 종목들 특히 반도체는 그나마 워낙 많이 다루니까 그런데 다른 경기순환주 또는 사이클을 그리는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거 예를 들어서 기업 경기의 저점에서 고점을 잡고 그런데 주가는 또 그게 선행하잖아요. 그래서 주가의 바닥에서부터 고점을 잡고 이렇게 투자하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굉장히 피곤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피크아웃 논리가 나와서 주가가 꺾일지 몰라요. 그러면 수익 내다가도 금방 수익 반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2차전지는 안 그렇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조금 비싼 구간에 사도 손실 보는 구간을 조금만 견디면 그 다음에 계속 또 큰 흐름에서 우상향하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그게 비중 싫어서 투자하시면 그냥 5년 안에 최소 몇 배는 수익이 난다. 그런데 뭐 그렇게 힘들게 매크로 그럼 따라가면서 샀다 팔았다 하고 시향 전하는 그런 방송들 보면서 불안한 마음에 사야 될 때 오히려 팔아버리고 그러고 계시냐는 거죠. 그거 주식 투자를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수익을 내쉬고 싶다. 그런데 그 전에 이런 이야기 좀 드릴게요. 예를 들면 SK이노베이션, SK온이 있잖아요. 이런 회사는 아직은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런 회사는 지금 LG학하고 LG엔솔의 사례에서도 본 것처럼 물적 분할해서 재상장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이미 봤는데 그걸 지금 투자해서 수익이 나겠습니까 잘. 만약 SK온이 상장하고 난 다음에 그때 상황을 봐서 괜찮다면 그때 SK온에 투자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그렇게 투자하실 단계는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그때그때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초과 수익을 좀 올리고 싶은 종목을 찾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극재 업체 중에서는 후발 주자인 코스모 신소재 같은 업체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왜 이런 업체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전기차 쏟아진다? 그럼 배터리가 엄청 부족하다? 그런데 그러면 배터리 소재의 40%, 45% 비중을 차지하는 양극재도 엄청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공급을 받아야 돼요? 지금 그러면 LG엔솔 같은 경우에 LG화학 자체적으로 공급받고 그 다음에 포스코케미컬 받고 LNF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비엠하고 주로 이제 JB까지 설립해서 합작법인까지 설립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SK이노베이션은 지금 포스코케미컬에서 주력으로 받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다 한두 개 업체식 공급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배터리에 들어갈 양극재는 계속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발주자인 코스모신소재 같은 업체도 서부업체를 끌고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코스모신소재는 양극재의 적극적인 투자 타이밍이 늦어서 후발주자로 분류되어 있지만 이제 그러면 국내 배터리 3사가 지금 손을 뻗는 단계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LG엔솔 쪽에 아마 대규모 장기 공급 계약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거는 국내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코스모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 회사인 코스모화학하고 같이 미국의 리튬강산 독점 유통권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런데 사실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시장에. 회사도 별로 안 떠올리고 있고. 그런데 이제 IRA 법안이 발효가 됐기 때문에 미국 안에 리튬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메리트거든요.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미국에 진출해 있는 LG엔솔이나 삼성 SDI에 공급할 가능성도 커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SK1에는 기존에 공급을 안 했었는데 SK1 같은 경우에도 지금 컬테스트는 통과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아마 SK1에도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배터리 3사에 다 공급하는 업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코스모신소재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이게 저희가 처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희 회원들한테는 지금 주가 2만 원 초반대일 때 사실은 이미 다 소개한 종목이에요. 코스모신소재 같은 경우에. 그런데 7만 원도 찍었다가 지금 6만 원 조금 아래까지 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볼 때는 향후 1, 2년 구간 안에서는 LNF나 에코프로 비엠이 2년 전에 장기 공급 계약 매점에서 엄청나게 성장했던 것처럼 그런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1, 2년 안에 가장 가파르게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양극재 업체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LG 앤솔이나 포스코딩스나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비엠이나 이런 회사들은 5년, 10년을 그냥 안정감 있게 꾸준하게 투자하시면 큰 수익이 나지만 코스모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를 잘 안다고 하면 그냥 한 향후 1년 반, 2년 정도를 보고 투자하시면 상대적으로 다른 2차전지 업체들보다 주가가 더 가파르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